먼저 깊은 인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김참형 도의원님, 소재형 시의원님, 2002만회 교회의 이창 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일째를 맞이하는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초과 프로그래머시 허웅동 감독님께서 락스퍼 영화제의 취지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총괄 감독을 하고자 허워드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락스퍼가 원활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영화제사가 원래 자유정의 인권을 주제로 해서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영화제의 자유정의를 주제로 하는 보통의 가격들이 너무 무겁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파 문화에서 영화가 볼 영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 영화가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영화제를 시작했고요. 락스퍼 국제영화제를 시작했고요.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첫 번째 문화입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첫 번째 문화입니다. 그 꽃말이 자유와 정의예요. 저도 처음에 인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대체하실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참다가 락스퍼 국제영화제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락스퍼 국제영화제를 시작했고요. 락스퍼 국제영화제를 시작했고요. 어떤 게 인권, 전 세계의 부패적인 문제인권을 너무 인연적으로 갈라서 갈라서를 한쪽으로만 치워줘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앞으로는 통일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화들만 선정해서 심리감기하는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서울의 명곡장이라고 충분히 유명한 극장이었는데 그 극장에서 15년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21년 12월 31일 날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폐화를 했는데 그 극장에서 스태프 부분도 없이 혼자서 영화제를 다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사무실장님이 축사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영화제를 훌륭하게 소화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 다음 회부터는 많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세종문화에 가서 개막식을 했었어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올해 3회는 또 서울 열린 송영공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원자력에 대한 공급심.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혁신 원자력 시대로 타로 원전에서 혁신 원자력 시대로 돌아가는 주제로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원자력 특별전화를 준비를 했었고요. 해외에서도 유명 감독이 세 분이나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에요. 저희 영화제가 원래 6월달에 하는 이유가 고원회단에 맞춰서 영화제를 6월달에 준비를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평회전 성전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정전 70주년에 대해서 한국전쟁을 소재라는 영화들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195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쟁 기간에 만들었던 한국 동란의 고아라는 영화를 해서 장기로 전투 여러 가지 한국전쟁을 소재하는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북한인권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문화 인재들이 너무 없고 문화 컨텐츠가 너무 없어서 보통의 영화제들이 단편영화 공모 이런 시상식을 하는데 보통 한 5회 정도 지나서 그런 걸 준비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작업이 만들어지면 감독도 상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 어차피 더 늦어지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 평생 못합니다. 가감히 작년부터 바로 시작을 했었고 한 250편 처음으로 했는데 이런 250편 정도의 당편들이 출품이 됐었고 그중에 다섯 편을 선정을 해서 시상식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인권을 다른 소재의 당편들이 총 250편 중에서 6편까지 5편 뿐이 안 됐어요. 올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25일날 며칠 전 25일날 공모 마감을 했는데 250편 중에서 북한인권을 소재라는 영화가 무려 40편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자유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구나. 저희 영화제가 추구하는 목표 그런 자유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인권 운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인권 운동 말고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움직여주는 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거나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영화제가 어렵지만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말씀드린 송영공원 야외 특설무대하고 CGV 피카드에서 하는데요. 굶에 계신 분들은 뭐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댓글 같은 거 댓글 작업 같은 거 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저 영화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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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사랑과 용서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후 작가는 매체의 글을 발표할 때 Trust me, Trust you, 깨어나라 괴여, 일어나라 자랑스러워 대한민국의여를 캐치 플레이스로 자유, 선택,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소설과 글을 공감한 독자들을 위해 소설에 나오는 Trust me 재단을 현실에서 만들어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마침내 지난 3월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11반장의 TVQ 채널피를 성공적으로 모여 배포했습니다. 이후로 락스포 영화제가 주관하는 아일라 모여 상영회와 함께하며 오늘 첫 공식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TVQ는 Trust me, Trust you의 약자입니다.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 타인에게 떳떳한 사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는 사람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TVQ 채널피를 받은 분들의 호원과 재배기구, 나눔 공사와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넣어드립니다. 다음은 칼, Trust me, Check it out, Cartel, 대한민국의 시기는 거꾸로 간다의 저자이식 김규나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바깥으로 맞이해 주세요. 김규나 작가님은 미세븐 소설 같은 회사들을 운영 중이시고요. 이코노미 조선에서 신화 에세이를 연재 중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람하실 아이라인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할 영화입니다. 영화는 2차 대전을 치운 세계 역사의 거센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 준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오래전 우리들의 초상화가 너무 마음 아프긴 하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하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깊고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트리키에서 영화를 제공했을 때 500만의 관객들이 국장으로 달려가서 불시울을 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악스퍼의 영화제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의 기회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중간에 흐르는 아래랑을 한번 귀 기회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노년의 주인공 슈아이만이 기도하러 가는 길 골골에 앉아서 친구를 보다가 인사하는 후에 영화의 실제 주인공 슈아이만이란 것도 알고 보신다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주인공 슈아이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있어 바로 선과 사랑이지 지진과 전쟁 때문에 사랑할 틈이 없고 먹고 살려면 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욕설을 내뱉고 타인의 삶을 빼앗으며 괴롭히며 살 것인가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노력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 선대, 책임, 그리고 사랑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믿음 당당히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TMTU의 정신입니다. 신뢰하는 선과 사랑은 아이라의 삶을 비추는 한 줄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의 마음에도 선과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전쟁 없는 시대를 운 좋게 살고 있지만 삶 또한 전쟁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선한 마음과 사랑은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주실 TMTU 정신과 함께 언젠가 누군가의 가슴에서 향의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즐거운 만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라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 북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트러스의 트러스유 감사합니다. 작성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벅창 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시화를 주제로 한 이 영화이기 때문에 더 기도가 부고 또 우리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또 설명을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네 유리동에서 커피지 공원을 운영하고 계시며 자유대한호급단과 TPU 구비지역 담당하고 계시는 재명희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한 경과목을 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말 정도 한성돈에 지금 그 민간을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ETM2요. 제가 같은 이런 행패인들 시작하는 그런 추억에 대해서 듣고 그 안 오너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 앞에서 제가 추구하는 같이 하고 나만 더 더 좋고 가래를 하고 있지만 일요일에 시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장갑게 단어를 열어봤고 군민시청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군민시청 민원실 부터 시작해서 군민이 관원에 6개의 시위 고소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6분부터 하고 박종인 대통령의 역사자고관 또 생명을 통한 공원 그런 데도 다 가서 인체를 했고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한 지가 오래돼서 주변에 카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이상해 또 손님들이 저를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매장에 취치를 했고요 그리고 카페 매장에 취치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택배 보내서 그쪽으로 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월까지 택배락을 하고 나서는 여기 운동 거점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경우대 또 물론 택배로 강해서 했지만 부산의 강화대학교 뭐 이런 일부도 모르는데 중고등학교는 그런 걸 다 만나겠고 그 취소를 다 설명드리고 또 저장생들 반응이 있는 학생들한테 배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하고 물론 이제 저 혼자 다 했는 것도 아니고요 다 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저 때문에 저 일부러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그 일참 보러닝하고 오진영 시원님하고 뭐 뭐 지금 차에 봐주시는 강동원 선생님이 뭐 뭐 뭐 뭐 오케스트라 김종인 반응이 하고 다른 분들 도와주셔가지고 원활하게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두 달 동안 구름이 걷는 한 2만 5천 년 정도 더 배포를 했고요 뭐 이게 캠페인은 예를 들어서 까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7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게 세대에서 세대가 뛰어진 캠페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쉽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들 지역에서 열심히 땀 아프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교육을 내주시고 관심을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대한민국 디테일트의 취지를 전달을 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뜬어 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평선이 영광 압도 있는데요 혹시 이상하시기 전에 체크비를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체크비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 취질의 답은 구호를 한 번 외치고 영화를 신청을 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N이라고 외치면 우리 가객분들께서는 TU라고 외쳐주시고요 제가 TRUST B 이라고 의미하면 우리 가객분들의 TRUST U를 제까비를 필고 외쳐주시면서 영어 관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피드비를 뱀 TN TRUST TO ME TRUST U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극적인 영화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